안녕하세요! 배트먼트оне기예진입니다! 저희가 오늘은 갓폼을 있는 바지에 왔는데요 저는 찹 바지라서 너무 설레요 그러면 같이 가볼까요? 콜라 손을 절대 접으시면 안 돼요. 제가 지금 사람이 아니라 부패인 거예요. 1번 가슴이랑 무릎이랑 붙여요. 두 번째 엉덩이 두 번째 찍어 달려오세요. 그러면서 일어나시면 안 돼요. 일어나시면 안 되고요. 엉덩이 두 번째 팔 접으시면 안 돼요. 팔 절대 접으시면 안 돼요. 다시 엉덩이 두 번째 빼시고요. 어느 자세까지 가셨느냐 하면 엉덩이 딸려왔잖아요. 일어나서 이 자세까지. 그래서 제가 이걸 놨을 때 넘어지면 안 돼요. 자, 가슴 무릎. 발 절대 접으시면 안 돼요. 가슴 무릎, 조금 정덩이. 자, 쪼그려 앉고. 돌 거예요. 돌 거예요. 그리고 넘어가시면 안 돼요. 벌써 지쳤어요? 마지막 한 번만 더 바로 나갈게요. 자, 1번 가슴 무릎. 음 정덩이. 엉덩이, 엉덩이. 엉덩이, 엉덩이. 엉덩이, 엉덩이, 엉덩이. 말씀해 보겠습니다. 땡겨요. 뭐 어떤 걸로. 꼬물날게요. 잠깐만. 저 일단 잡고 있을게요. 나 쫄보네요. 아 너무 무서워요. 해 보세요 진짜. 나는 이거 잘해. 아니 바로 뒤에 물이 있으니까. 나는 물게야 물게. 제가 촬영할까요? NO! 아까 얘기한 것처럼 다리 모으세요. 그러면 발가락이 얼굴로 오는 느낌으로 다리 11자로 만들면 돼요. 다리 딱 구부려주고 무릎 구부려서 다섯잎 붙이고 다리 벌리면 안 돼. 무릎 나 쳐다보지 말고 앞에 보고 가만히 가만히 엉덩이 들면서 고개를 물속에 머리를 집어넣는다고 생각하고 쑥 집어넣어야 돼. 안으로 안 들어가면 안 들어가요. 다시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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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무릎 구부리고 다리 벌리면 안 돼. 가만히 11자 팔펴 정면 보고 가만히 있어. 가만히 다리 벌어지면 안 돼. 다리 벌어지면 안 돼. 다리 11자. 그렇지. 그대로 가만히 있어. 그렇지. 가만히 고개. 엉덩이 덧대게 해야 돼. 그렇지. 다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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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어지잖아. 다리가 다리가 안 벌어져야 얘가 올라가지. 다리가 벌어지면 안 올라가잖아. 다리에 힘. 나요? 어. 떠 떠. 그렇지. 이렇게 하면 빠질 거예요. 그럼요. 지금 손 드림도 없어요. 진짜. 그게 아까 보니까 몸에 힘이 들어가더라. 저 그... 힘 푸는 게 너무 어려워요. 그냥 놓아버릴게요. 포기해야죠. 포기한 상태에서 내 몸이 가져와야 되는데 아니 포기하면 지가 일어나진다니까? 봐봐. 응. 내가 나는 이게 그리고 그러니까 힘 빼고 힘 빼는 상황에 딸려가지. 딸려가면은 포개 들어오면 허리만 좀 된다니까? 그렇지. 일어나면 된다니까? 이러는 쉽다니까요. 아니 난 잘해. 가위가위해서 인사라고. 그래 가위가위해 봐. 아니 지금 가위가위 봐. 가위가위 봐. 하하하하하하 에이 아하하하 하하하. 3판 양승제? 아 3판 이상승제 카메라에 놔야 돼 너 거기다 해서 갈게 안낼진거가 이거 이보 안낼진거가 이거 이보 1대1야 1대1 1대1 마지막 안낼진거가 이거 이보 제가 3판 이상승제를 이겨가지고 대표님이 타보시기로 하셨습니다 그럼 내가 성공하고 나면 너도 타는거잖아 다시 탈게요 대표님의 도전 대표님의 도전 세상에 말도 안돼 야 너 왜 이렇게 세상에 오 그래 대비 너 타놨어 네버 형이 아니야 저 약간 지금 조금 자세감 느껴지는데요? 한 번에 쓰는데? 오 대박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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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은이 아니었어 우와 멍친게 아니었어 네? 멍친게 아니었어 네 신기하다 우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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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 오 오 오 오 가만히 있어. 거기 아직 숨기지 마. 아직 아니야. 기다려. 그렇지. 엉덩이. 그렇지. 잘했어. 안녕하세요. 가평에 오시는 분들은 꽃바지에 와서 한 번씩 체험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꽃은 자극할 것 플라워에서 오늘도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어플 때 바로 바로 옆에서 나와주십시오. 시청자 여러분.